오늘 같은 그 금음 날은 재물운을 그 정리를 하고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준비하는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. 이때 특히 우리가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행 중 그 오행 수기운 즉 물기운이 그 지배하는 공간입니다. 물기운이 그 흐르는 공간 즉 주방과 욕실은 풍수에서 그 재물의 흐름과 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누깡이나 또 샴푸통 린스통 이런 그 용기들의 그 밑면이 중요해집니다. 용기 그 밑면은 물과 접촉을 합니다. 물기운이 스며들면서 재물운이 또 흘러들어가는 그런 경로를 상징을 합니다. 이때 그 밑면이 그 깨끗하지 않다면 물기운이 그 막히게 됩니다. 돈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금음 날 이 부분을 그 닦아주는 것은 물기운의 그 흐름을 또 청결하게 유지하고 재물의 흐름을 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그 풍수적인 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. 밑면을 이렇게 닦아내면 또 돈복의 접지력까지 또 크게 강화가 됩니다. 물기운은 그 재물운의 흐름입니다. 이 기운이 그 흘러야 돈복이 또 온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. 이때 그 비누각이나 그 샴푸통 린스통 이런 그 밑면은 물기운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그 흡수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오늘 같은 그 초하루를 그 하루 앞둔 이런 금음 날 이런 밑면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그때 그 물기운은 그 막힘없이 또 순환을 하게 됩니다. 재물운이 더욱 강하게 집안으로 또 흘러들어옵니다. 물기운이 닿는 공간은 그 돈복의 접지력과도 또 관련이 깊어집니다. 밑면이 이렇게 깨끗할수록 돈복이 또 뿌리를 잘 내리게 됩니다. 돈복이 누수 없이 또 잘 증식이 됩니다. 잘 쌓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초하루를 하루 앞둔 이런 금음 날에는 물기운이 그 재물운을 타고 또 원만하게 그 흐를 수 있도록 그 밑면을 그 정리하는 그런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. 이런 그 작은 행동이 바로 돈복을 불러오는 그런 풍수의 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. 금음 날 우리가 또 이렇게 간단한 또 풍수 대처를 하게 된다면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한 달이 재물운이 또 막힘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재물복이 터지는 그 길을 활성화해주는 그런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